전남진도군 보건소가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충치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 14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구강검진 실시 후 불소도포와 치아홈 메우기를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진도군은 성장기 아이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교육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구강위생용품인 양치컵세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치아관리와 예방치료로 90% 이상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기에 해마다 방학기간 동안 아동과 청소년들의 구강건강관리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예부터 오복 중에 하나라 여긴 건강한 치아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구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조재호입니다.